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내일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것도 없어서 이렇게 여행을 찍어요 음.. 우선 제가 방학한 뒤 이거 특별한 장례를 안했어요 그래서 모자들한테 문을거든요 지금 여기가 뭐지? 여기 영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집도 나오고 단숲 그리고 알림장 그리고 이렇게 탈 그리고 비닐로 이런거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이거 다 뺏거든요 이제? 그럴까? 그리고 햇빛이 붙이는 거 첫번째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? 그리고 지금 3개 지금 비싸고 들어왔죠? 오오오오 이거는 삼각고치도 지금 저 갈아 change 셀카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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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보까 금액 여러분 그때 필요하겠죠? 그럼 너도 필요하겠죠? 전 tre 수영을 할거라고 해서 이거 머리카락 챙기고 아이고 못나갔네 잡할때 오르고 이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이거 챙기고 송크림은 엄마가 챙길거고 뭐시키지 잘할거 같은데 오 며칠 저랑 같이 사요 어깨치 꽉 들어가 안 돌아가면서 안 돌아가면서 아 맞다 빨리 더워요 지금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배를 좀 줄게요 와 이게 뭐야 지금 다시 싸 그렇게 그리스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싸게 되었답니다 끝